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지난 주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해 단판을 벌였지만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러시아가 당장이라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강조하는 등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화 단판 이튿날 설립원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침공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단판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전에 러시아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 개시일을 16일로 제시했습니다. 설립원 보좌관은 특히 침공이 공습으로 시작돼 지상점까지 이어지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단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면서 막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집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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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수입니다.